혁명과 전쟁으로 얼룩진 혼란의 시기에 두 적대국에 속한 과학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인류를 감염병에서 구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파스테르 아시죠? 뭐 유업회사 이름 때문에 파스테르 하면 우유를 떠오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파스테르는요 대단한 미생물학자고요 1849년에 27일을 한 젊은 나이에 스트라스브로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1894년에는요 대학을 옮겨서 프랑스 릴대학교 2학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도시인 릴에서는요 그 당시에 양조를 중심으로 한 농산업이 지역경제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1856년 어느 날 파스테르에게 양조업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사탕무로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이 변질돼서 쉬어진다면서 이걸 좀 도와달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제일 먼저 현미경으로 변실된 술을 들여다봤죠 온전한 술에는 동글동글한 입자가 가득한데 맛이 변한 시어진 술에는 동글동글한 것도 있지만 막대모양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미 파스테르는 발효라는 것이 그전까지 다음부터는 화학반응을 생각했는데 파스테르는 이게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파스테르가 발효 연구에 아주 빠져들게 됩니다 1857년에 마침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효모, 이스트가 당분을 알코올로 발효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효모의 참모습과 발효의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와인이 씌워지는 이유를 완전히 밝혀냈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얽혀있습니다 1860년에 이르러서요 와인의 변질이 프랑스 국가 차원의 이슈가 되었어요 그해 나폴레옹 3세는요 영국과 10년 기한의 세계 최초 자유무역협정 FTA 체계를 공표했습니다 그 덕분에 영국으로 와인 수출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으로 가는 동안에 와인 상당수가 맛이 변하는 거예요 집에서 와인 드시다가 남겨놓으면 좀 잊으면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가 파스테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달라 그렇게 함용을 한 것이죠 그때 파스테르는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양조업자가 갔을 때 사탕무술에서 봤던 막대 모양이 보였거든요 파스테르는 분명 그게 와인 맛을 변하게 하는 죽음일 것이다 그러고는 1864년에 문제의 미생물이 아세트산균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균은 자연 환경 곳곳에 살고 있어요 산소가 있으면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바꿔줘요 아세트산이 뭐냐 하면 식초에 신맛을 내는 주성분이에요 초산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우리가 먹는 식초에는 3 내지 5%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식초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당분을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로 만들고요 다음에 그 알코올을 초산균을 이용해서 초산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제 어찌 됐든 이제 와인을 상하게 하는 주범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제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냥 푹 끓이면 돼요 확실하죠 간단하고요 근데 문제는 와인을 푹 끓이면 무알코올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그러면 와인으로 의미가 없어지죠 어떻게 하면 와인의 풍미는 해치지 않고 문제의 세균만 없앨 수 있을까 파스테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수많은 시도를 했죠 마침내 방법을 차아냈습니다 와인을 섭씨 60도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방치를 하면은요 와인의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세균만 없앨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이 정도의 열처리는요 와인의 맛에 영향을 주는 아세트산균뿐 아니고 상당히 많은 미생물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곧 우유 생산에 적용됩니다 독일 출신의 농화학자 프란츠 리터 포원 속슬레쉬라는 사람이요 1886년에 우유를 생산할 때 파스테로가 개발한 살균법을 적용할 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안전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파스테로가 개발한 살균법은요 파스테로가 개발했으니까 파스테리법 영어로 파스테리제이션 우리말로는 저온 살균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온 살균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막 백도 이렇게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은요 오늘날에도 식품 제조공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앞으로 우유 드시기 전에 병이나 팩에 적혀있는 살균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온도를 얼마나 높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뿐이지 결국 그 원리는 160여 년 전에 파스테르가 개발한 것입니다 끝내주더라고 파스테르는 황자가 내린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프랑스 와인 수출기를 밝혔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는 당연히 파스테르를 궁으로 불러서 공로를 취하하고 전폭적인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스테르는 자기의 꿈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꿈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찾아내서 박멸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말했답니다 넌 끝이야 이런 발언 배경에는 안타까운 개인사가 있습니다 파스테르가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아주 그냥 잘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호사다마라고 결혼 10주년이 되던 1859년에 전도 유명한 과학자에게 엄청난 실현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9살 난 큰딸이 장티푸스야 글래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6년 뒤에는요 둘째 딸마저 같은 병으로 잃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나가 아프지 않은 두 딸을 잇따라 먼저 보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황제에게 말한 그 꿈은 단순한 과학자의 꿈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한매친 복수심으로 느껴지기까지 해요 드디어 1876년 탄저병으로 죽은 소의 사체에서 분리된 세균이 그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파스테르가 아닌 독일 의사 로베르트 코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무명에 가까웠던 코우가 특정 미생물이 감염병의 원인이라는 미생물 원인서를 입증하면서 탁 등장을 하니까요 학계는 놀라움에 들썩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세균약 분야 1인자로 꼽히던 파스테르에게는 놀라움이 분노로 박힐 시간이었습니다 최초 타이틀 경쟁에서 밀려는 아쉬움도 컸지만요 그것보다는 승자가 독일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답니다 여기에도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파스테르는 잔다르크에 버금가는 애국심의 소유자였대요 1870년 프로이생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파스테르는 진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자원입대를 신청합니다 근데 거부당했어요 그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1868년에 맞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원입대를 할 만큼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파스테르의 간절한 바람과는 정반대로요 프랑스는 반년 만에 참패했어요 파리까지 함락당했고요 전쟁에 진다면 독일에 50억 프랑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주었고 거기에 더해 영토의 일부까지 내줘야 했어요 알평스도 대유명한 소설 있죠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알자스트로의 지방 바로 그 지역을 내준 겁니다 1871년에 파스테르는 3년 전에 프로이생 본대학교에서 받은 의학박사학위를 반납했어요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썼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 마무리를 했대요 과학에는 국정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주국이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요 파스테르는 와싱 상담하면서 탄저병 치료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1881년 마침내 탄저병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한풀이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백신 하면 누구를 떠오르죠? 에드우드 제너를 잘 떠오릅니다 1796년에 우두 접종을 한 사람이죠 제너가 접종한 우두를 최초의 백신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요 그는 백신을 개발한 건 아니죠 사실 이거 좀 지금부터 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정황 증거와 경험을 토대로 멀쩡한 그 사람 소년에게 병원 체류를 감염시킨 임상실험한 셈이잖아요 다행히 접종한 소년이 궁극적으로 천연대에서 보호가 됐고 백신 가발 실물을 주어놓은 건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명실상부하게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은 다름 아닌 파스테르입니다 1877년에 파스테르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하나로요 다 콜라라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이듬해에 원인균을 배양하는 데 성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병원성 미생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백신으로 연구 거미를 넓혔어요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실험 동물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의사 한 명을 연구원으로 고용을 해서 1878년부터 새롭게 연구를 시작했고요 연구를 시작한 그 해에 여름휴가를 맞추고 돌아왔어요 다시 연구를 하려고 휴가 가기 전에 키워놨던 닭 콜라라 균을 갖고 닭에다가 접종을 한번 해봤죠 그런데 어라? 닭들이 멀쩡한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또 해봐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거 내가 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저 배양에게 방치해서 세균들이 먹을 게 없고 환경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네가 약해져서 병원성이 떨어지나 보구나 추정하고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닭 콜라라 균을 이렇게 방치했더니 병원성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죠 야 그렇다면 이렇게 병원성이 줄어든 균을 먼저 감염을 하면 감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시험을 해봤더니 아이고 맞는 거예요 병원성이 떨어진 세균을 감염한 다음에 병원성이 있는 정상적인 세균을 감염시켜도 병이 안 걸리는 거죠 1880년에 파스테르는 이런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이거를 백신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는 제너의 업적을 기르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박하에서 왔거든요 파스테르는 비록 작동원리는 몰랐지만 최초의 약독화 생균 백신을 만들어서 향후 백신 개발 연구와 면역하게 잘 잡는 주춧도를 놓은 셈이죠 파스테르가 백신 개발 논문을 내고 1년 뒤에요 영국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당시 영국의 외과의사 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865년에 무균 수술법을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이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었어요 리스터가 1880년 여름에 런던에서 제7회 국제의학회를 주관하면서 파스테르와 코우를 연사로 초빙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파스테르와 코우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학술 대회에서 코우는 자신이 개발한 미생물 배양법을 발표했고요 파스테르는 탄저균 백신 개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첫 상견례는 적어도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대요 아마 파스테르는 속으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학회 직후에 코우 연구진에서 미생물 배양 전문가의 자부심을 뽐내듯이 파스테르가 개발한 탄저병 백신의 순도가 의심된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파스테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불 불 끓었겠죠? 두고 보자 이르메인 1882년 제네바에서 입은 학교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파스테르가 발표를 하면서 그 논문에 독일의 그 논문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코우도 앉아있었죠 파스테르는 당연히 프랑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우는 불화를 잘 몰랐대요 파스테르 발표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교수한테 수시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통역을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 통역을 도와주던 교수가 뜻하지 않게 오역을 한 거예요 파스테르가 자기의 백신 연구를 비판한 코우의 논문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문헌에 의하면이라고 말했는데 불어로 이를 독일의 오만에 의하면이라고 오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별로 감정 안 좋았는데 막 불같이 박아놨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두 코인은 이제 마수에서 앙숙이 되어서 서로에게만은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연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사랑에 열띤 경쟁을 펼쳐봅시다 파스테르는 1885년에 파스테르 연구소를 세우고 초대 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우는 1891년에 설립된 프로이센 왕립 전염병 연구소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이 연구소는 1905년에 코우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다음에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로 개명했습니다 두 라이벌 연구소는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미생물 연구 특히 감염병 연구를 선도해 왔어요 21세기 감염병 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혁명과 전쟁으로 얼룩진 혼란의 시기에 두 적대국에 속한 과학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인류를 감염병에서 구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스테르의 말대로 과학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